선생님, 닫아보실 거래요. 네, 앉으세요. 머릿결 좋으시네요. 염색을 하면서.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시죠, 심수정 씨? 네, 일부러 미용실 바꿨구만. 아, 오셨어요? 유진 선생님 식사하러 가셨거든요. 저쪽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감독님. 마 작가도 왔어요? 아니요. 아유, 심 선생님. 어머, 오랜만이에요. 여기 다니세요? 아니, 오늘 처음. 아, 참. 이번에 작품하는 작가 어머니세요. 아시죠? 아, 네. 칠래요? 여보세요? 참, 저희 조현철한테 얘기해 주셨죠? 내일 셋이요. 네. 그럼 민폐 좀 끼치겠습니다. 그럼. 아,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또 봐도 쪽집이야.